여기는 이수역 이수역에서 300m 밖에 안되네요 이수역에서 10번 출구 방향으로 300m 밖에 안되고 신축된지 2년차 밖에 안되고 월세가 1000에 50이네요 사당동이죠 사당역은 아니고 이수역이니까 사당동에서 역에서 아주 가까운 월세로 1000에 50 전세는 1억 1000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수역에서 좋은 편이 아닌가 이 정도가 A급이라고 저한테 실제 사진을 보내줬기 때문에 방구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다 시간이 자세히 계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